Q. 여러분의 노래는? Q. 여러분의 노래는? 안녕하세요. Q. 여러분의 노래는? Q. 여러분의 노래는? 재미있게 지켜봐주세요 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컨셉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T-TOP 참조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T-TOP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버스타 잡지도 많이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화보도 기대해주시고요 저희에도 곧 컴백하니까 기대해주시고 네 그럼 지금까지 T-TOP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